아직 바다 가기 전인데 여기 하천이 아니고 바다인가요? 하천과 바다가 합쳐지는 지점이라서 그런지 벌써 걔가 보여요 달리 말고 나는 앞으로 자는 옆으로 벌써 바다가 다가가는가요? 바다가 다가가는거 같아요 하천치고 밑에 바다 좀 이상하게 이제 진짜 시원한 이 아침에 시원한 콩국수를 먹고 싶다네 그런 든든아이 아주 좋겠는데 콩국수가 많지 네 네 응 하도 뛰다녀가지고 목수도 했어요 이게 무슨 냄새야 시랑 이게 무슨 냄새야 시랑 이게 무슨 냄새야 쓰레기인가 현위치가 현위치가 만정 김소희생가 흥등면 우리는 그러면 이게 바산면 아 시면 그럼 우리가 그림벽하 여기다 상포마을 상암리 바늘 마을 음 길이구만 그늘이 없으므로 없네 진짜 아이고야 햇빛이 아직 밑에 있어서 그러나 그늘이 없노 아 아 아 아 달려 좀 더 가자 더 8시다 응 그늘이 없다 그늘이 아 문 일어났음이에요 도대체 도대체 지금 8시도 안됐는데 아 8시가 문 10시나 날씨가 남먹고 있어 엄마 엄마 족갔어 아 아 아 아 도로에 그래도 건너리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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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 먹고 20분간 으이씨 형 형 형 형 뭔가 바다에 온다니까 아이고 옆으로 기는 개가 엄청 많네 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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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갈매기 소리야 인겨 휘 휘 휘 빨리 여기서 좀 쉬자 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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